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아 잠시만요. 이상해요. 오늘은 제가 클라우드 앤 쉑 쉑을 해볼거에요. 게임은 그냥 재밌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끝내요. 이거 뭐지? 쉑 키우는거에요. 쉑이요. 한국어로 였더라. 이거 뭐지? 얘 키우는거거든요. 아 뭐지? 뭘 키우는거였더라? 걔네 키우는 양을 키우는거에요. 양.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5단계까지 제가 가봤어요. 엄마가 지금 너무 귀여워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아이고 아픈가보다. 약을 사야겠네요. 주사. 엄청 비싸네요. 안 그러면 양이 죽거든요. 지금 제가 미안한데 지금 제가 미안한데 아까 전에 밥을 먹고 싶다는데 밥이 없네요. 문제가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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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떡하지? 네 이제 주사할 수 있겠네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얘네가 지금 제가 돈이 별로 없는 상태에요. 아. 벌써 두고 죽었네. 지윤. 네. 지금은 살릴 수가 없어요. 아쉽게도. 네. 비를 내려서 우선 빨리 먹구리를 만들어요. 구름 저쪽으로 날리겠습니다. 아이고구구. 밥 먹고 싶어요. 어떡해. 얘들이 약을 내면 되겠네. 봐봐요. 이렇게 뭐 이런 표시가 돼있으면 결혼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혼을 시켜주면 돼요. 아이고구구. 지금 제가 엄청나게 개헌이 넘어가겠습니다. 구름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럼 새로운 향이 태어나요. 근데 지금 제가 문제는 음.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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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 아직 전비 Bun. 물로igs. date. 초등학생들. 물에. 물 생기면. 이렇게 애들이 먹어요. 안돼. 독버섯은 안돼. 이건 독버섯이거든요. 빨간 버섯이. photos의 독버섯이래. 어머니. 주사를 원하는데 아직 지금 뭐 해줄게 없네요 지금 스타는 없고 지금 너무 여긴 너무 힘든 편 같아요 지금 제가 정말 스타는 보야되네요 뭐지 별이 못 모아가지고 지금 여기 너무 여기 가봐야겠어요 여기 가봐야겠어요 레벨2에 흥한 고마워하라 햇볕은 없는데 햇볕은 없는데 햇볕은 없는데 햇볕은 없는데 햇볕은 얘네들이 뭐냐 어떡하죠 어떡하지 엄마가 밥 먹고 싶다고 했잖아 핼 왜 이게 고마워 여기 같은 분위기가 더 좋더라구요 여기는 영글에 잘 살아요 학교는 너무 네 노래를 받았네요 막 던져주면 별을 받아요 저는 음 저는 너무 귀여워요 여기가 왜냐면 재밌어요 여긴 양들이 너무 자주 줘요 쌀을 하고 여긴 양들이 더 착한 느낌이라고 해요 여기서 자 스타트 이렇게 눌러주면 다시 들어가요 옛꽃을 먹여야겠네요 꽃을 먹으면 사랑에 빠지게 돼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쌍꺼풀 있는 눈꺼풀이 있는 여자 눈꺼풀 없는 여자 눈꺼풀 없는 남자예요 여기 이렇게 집을 누르면 이렇게 박자 이렇게 박자 하고 누르면 다시 들어갈게요 ・ ・ ・ ・ ・ ・ ・ ・ ・・ ・ ・ ut 헛떡 여기 지금 차가운 모양이에요 음 여기 너무 깊지 않나요? 터프에서 쓰다니 잘 물 마시고 싶은가 봐요 여긴 쓰다가 좋은데 다 줄 수도 있어요 털이 밝지 않은 애들은 음 춥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불 있는데 데리고 가면 아주 좋아해요 여기 이걸 눌러보세요 여기 추석 여기 추석 여기 추석 여기 추석 대단히 같이 말아봐 아이고 범파이어 마우스드 잠시만 범파이어는 이렇게 아이고 되돌려 됐다 한꺼번에 새기면 되게 힘들어 이게 금방 꺼져요 비가 아이 비가 비꾸르게 없어져요 안 마시고 싶었나보네 젖은 양대는 이렇게 말려주면 돼요 지금 자고싶다네요 헛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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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슈 네 이거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까만 양 어제 보셨죠? 아까 전에 거기서 그건 어떻게 만드냐면요 변개를 만들어요 변개를 만든 다음에 어떤 애들이 어떤 애들이 아이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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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먹지 말고 꽃 먹어 하은 하은 너무 원을 못 만들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제가 예 클라우드 앤 슈피라는 게임을 해봤는데요 됐어요? 재밌었나요? 근데 다음번엔 더 재밌는 게임을 해볼게요 그러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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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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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